자 다음에는 85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내경 DI, 외경 DO일 때 온도는 각각 TI, TO 관 길이가 L인 중공 원관이 있는데 관 제대는 열 전도율을 K라고 할 때에 열 저항 R을 나타낸 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네 번째 거 2파이 LK분의 LN, DI분의 DO 공식이죠. 바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6번을 보시겠습니다. 2평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2평 보일러가 횡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면적이 작게 차지해져요. 일단 설치 면적이 좁다. 설치 면적이 좁죠. 그리고 전열 면적이 좁고 효율이 낮아요. 세 번째 증발량이 좁고 습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증기실이 이렇게 하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내부 청소 검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실이 작아서 그리고 작고 내부 청소 검사가 쉽지 않다. 내부 청소 검사가 틀린 거죠. 네 번째 정답. 다음엔 87번을 보십니다. 보일러의 부속 장치 중에 여열 장치가 아닌 것은 공기열기나 재열기나 절탄기는 여열 장치인데 송풍기는 여열 장치가 아니죠. 자 다음에 88번을 보십니다. 관속 스케일이죠. 스케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규산 칼슘, 황산 칼슘 등이 관속의 주성분입니다. 두 번째 관속에 의해서 배기가수 온도가 올라가죠. 세 번째 관속에 의해서 관내소의 순환이 불량해집니다. 네 번째 관속의 열 존도율이 높지 않습니다. 열 존도율이 낮아서 그 다음에 전열면이 과열되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 낮아가지고 전열면이 부착돼가지고 과열을 일으키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게 아니라 관속의 열 존도율이 낮죠. 4번 틀린 거로 해서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89번을 보십니다. 보일러의 일상 점검에 점검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급수배관 점검, 압력계 상태 점검, 자동제어장치 점검 하죠. 근데 연료 수요량 점검, 이것은 일상 점검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자 다음에는 9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주의 온도가 20도씨, 주의 온도가 20도씨, 방사율이 0.3, 주의 온도 20도씨, 그 다음에 방사율 얼마냐면은 0.3. 금속 표면 온도, 금속 표면 온도가 150도, 금속 표면 온도, 이거는 주의 온도, 금속 표면 온도가 150도인 경우에 금속 표면으로부터 주의로 대류, 복사, 이게 발생될 때, 열 유속은, 열 유속, 히트 플럭스, 열 유속, 열 유속은, 열 유속은 얼마냐, 몇 와트 퍼 제곱미터냐, 지금 여기 보면은 대류 및 복사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류, 열 유속, 하고 복사, 열 유속, 열 유속, 요거를 이제 합해 되겠죠. 복사, 열 유속, 합친 거다. 여기서 이제 대류하고 복사,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대류 쪽은 요거, H, T2, 빼기 T1, 그 다음에 복사 쪽은, 입실론, 시그마, T2의 4승입니다. 복사 쪽은, 빼기 T1의 4승.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20, 그죠. 대류 연달, 열 전달에서 20이라 했으니까, 20 곱하기 T2, 150, 빼기 20, 도하기, 요거, 입실론, 요것이 0.3 방사율이죠. 0.3 곱하기 시그마, 요것은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 상주잖아요. 5.7 곱하기 10에 8승, 근데 마이너스 8승이죠. 10에 마이너스 8승, 곱하기를, T2, 150, 요건 절대 온도로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요건 이제, 그냥 빼기니까는, 그냥 한거죠. 요거에 4승, 빼기 20, 도하기 273에, 요거에 4승. 요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십니다. 그러면, 요쪽께, 약, 2600이 계산이 되고, 요 뒤에 복사 쪽은, 420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2600 더하기 420 해서, 3020, 3020, 와트 퍼, 제곱미터가 계산이 된다. 요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푸시면, 이제, 다가 되는데, 1번, 3020, 와트 퍼, 제곱미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아멘